자 이번에는요 코베아 화장실 텐트 혹은 탈의실 텐트를 접는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게 지금 남자 셋이서 이거를 못 걷어가지고 접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 여성 캠퍼 홍유진 여행 작가님을 모시고 홍유진 유튜브 홍유진TV에 홍유진님의 등 찍으신 분이 가려고 안보이네요.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주세요. 못 봤어요. 자 처음부터 다시. 이게 지금. 자 처음부터 다시. 예 다시 합니다. 자 이제 코베아 텐트. 예 한 번 접구요. 예 한 번 접고 돌리랍니다. 네네네네 계속. 동그랗게? 네네네. 동그랗게. 예 이제 접었어요. 팔자 형태로. 이렇게 동그랗게. 예 아니랍니다. 잘하는 분인 줄 알았더니 결국 허접이였어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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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커피야 할란다. 예 한 분은 포기하고 지금 커피 드립하러 가셨습니다. 자 다시 펴놨습니다. 한 번 접고 이렇게. 예. 이게 어렵네요. 이게. 예. 예. 이렇게 된게 맞아요. 네. 머리요? 저희 화장실 텐트. 아 이렇게 팔자를 만든 다음에. 예 못하고 있어요. 안되겠어 안되겠어. 부러지겠어. 저는. 저는 이분 되게 잘 할 줄 알았더니. 동영상을 찾아보자고. 이게 벌써, 이게. 자 이 동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코베아 탈의실 텐트 접을 줄 아시는 분들 제보 바랍니다 아무도 못 접네요 이게 이제 딱 놔두면 이렇게 화장실처럼 쓰기도 하고 탈의실로 쓰기도 하는 텐트인데 접어서 가야 되거든요 네 쳤습니다 일단은 접기 전 상태입니다 햇빛이 이게 저게 저게 들어오니까 거기 잡아주세요 제가 이거를 떼줄게요 이쪽에서 찍을게요 이게 햇빛에 꽝이 들어오니까 이게 아 이것도 이쁘겠다 자 여러분은 지금 코베아 탈의실 텐트 접는 동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이중에 접을 줄 아는 사람은 한명도 없어요 지금 자 일단은 일단은 설치를 했습니다 처음부터 자 이제 커피 커피디디파로 오셨습니다 이게 팝업 텐트들은 요즘에 이제 많이 동영상도 나오고 많이들 쓰셔가지고 잘 접는데 요거 이제 잘 안 쓰는 텐트 잖아요 화장실 텐트 탈의실 텐트 죄송합니다 탈의실 텐트입니다 이걸 접어야 되요 자 켜지지도 않아요? 안 켜진다고요? 망가졌네요 망가졌어요 예 일단 쓰러트렸습니다 아니 일단 반지를 접어야지 굉장히 전문가 포스가 느껴지죠? 자크도 안 닫고 하십니다 자꾸 닫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혼자 할 수 있는게 아닌가봐요 일단 반으로 접고 팔자로 누르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S로 돌려봐요 이게 힘이 되나요? 어 됐어요 됐어요 예 이거 이따가 제가 슬로우무선으로 야 됐어 부수질 거라고 힘은 아시면 안 돼 자 다시 다시 처음부터 자 처음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간이 없는데 내가 아 이거 배워야돼요 아 이거 다시 해봐요 얼굴 표정만 봤어 나 어떡해 심껏 심껏 반참아 자 중요한거에요 3번 접고 반으로 4분의 1로 자 이것도 이쪽으로 좁혀 또 꽉 한 번 더 이렇게 아 이거 올라타가지고 집어넣어요 자꾸 펴지라고 하니까 이거 잘못하면 이빨 나가요 여기 있네 아 진짜 너 없다메 여기 비싼거리 있가봐요 안에다가 3명도 이렇게 놔두시고 지금까지 바보짓 하고 있었어요 여기 있네 여러분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 아침부터 잠이 땀 좀 흘리셨어요 꽉 누르고 해야 돼요 그 누르면 집어넣고 오러질까봐 못 돌린거야 자 이거 이제 팝업 텐트도 아니고 탈의실 텐트를 접는 동영상을 보셨습니다 비싼거는 괜찮을까 예 비싼거랍니다 지금까지 탈의실 텐트 접기의 날인 홍유진TV의 여행작가 홍유진님의 탈의실 텐트 접는 동영상을 보셨습니다